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별꽃 상자 만들어 볼게요. 간식이나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돌려놔주세요. 아래쪽에 비스드만 이 선을 따라서 양쪽 색종이 동시에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위에 솟은 색종이도 그대로 눌러내리면 사각 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아래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한 장을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 오른쪽 색종이 한 장 가운데 세워주고 아래쪽에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양쪽으로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왼쪽 색종이 한 장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왼쪽에 접었던 거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양쪽으로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아래쪽 색종이 한 장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방금 접은 세모 펼쳐주세요. 색종이 살짝 들어서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를 뒤쪽으로 넣어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양쪽으로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왼쪽에 색종이 한 장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왼쪽에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양쪽으로 벌린 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세모 펼쳐주세요. 방금 접은 세모 펼쳐주세요. 색종이 살짝 들어서 접은 선을 따라 세모 모양을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에 색종이 두 장을 넘겨서 펼쳐줄게요. 왼쪽 색종이도 두 장 넘겨서 펼쳐주면 이렇게 접히지 않은 쪽이 양쪽 모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앞쪽과 뒤쪽이 모두 색종이 접히지 않은 쪽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은 세모 펼쳐준 후 색종이 살짝 들어 접은 선 따라 색종이 뒤쪽으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리고 방금 접은 세모 펼쳐준 후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 뒤쪽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에 색종이 한 장을 접어줍니다. 왼쪽에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접은 선을 따라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줄게요. 그럼 색종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반대쪽도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에 색종이 한 장 접어줍니다. 왼쪽에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살짝 펼쳐주고 접은 선을 따라 옆쪽에 있는 색종이를 꾹 눌러 안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해주면서 색종이 넣어줄게요. 오른쪽에 색종이 두 장을 넘겨서 접히지 않은 쪽 펼쳐줄게요. 왼쪽도 접히지 않은 쪽을 펼쳐줍니다. 그럼 앞과 뒤가 이렇게 색종이 접히지 않은 쪽이 보이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에 색종이 한 장 접어줍니다. 왼쪽에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 살짝 들어서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 안으로 넣어줄게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색종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색종이 한 장 아래쪽으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를 안으로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색종이를 들고 한 장씩 넘겨가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또 왼쪽으로 보낸 후 위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모두 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모두 다 접어주었어요. 색종이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상자 모양으로 조금씩 펼쳐줍니다. 그러면 예쁜 별꽃 상자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